그 다음에 벨로시티라는 게 있습니다. 벨로시티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연주를 했을 때 조금 요거보다 다른 걸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? 간단하게 하나 연주를 해봤는데요. 이런 연주가 있을 때 요거를 벨로시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현재 요 밑에 이렇게 벨로시티가 이런 정도로 연주를 했다. 요 정도의 세기로 연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밑에 나오죠. 그죠? 요거를 미디에서 펑션에 가서 벨로시티를 눌러주면 절대값으로 양을 얼마 만큼 더하고 뺄 건지를 정해줄 수 있어요. 0이 중심이고요. 플러스,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벨로시티는 0부터 127까지의 범위를 가지거든요. 127까지의 범위 중에서 내가 지금 요 정도의 벨로시티를 음표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할 건지 플러스를 할 건지. 전체 선택한 거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. 여기서 10, 마이너스 10을 하겠다. 그러면 전체가 다 마이너스 10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자, 이런 식으로. 한꺼번에 쫙 다 내려가죠. 반대로 벨로시티 해서 플러스 10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. 요렇게. 요렇게 벨로시티를 정리하는데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구요. 물론 벨로시티를 이제 방금과 같은 요런 수치로 그냥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벨로시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압축하고 또 익스팬딩, 압축에 반대죠. 펼침, 팽창,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예, 고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요렇게 그냥 수치로 입력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벨로시티를 아예 고정시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벨로시티 말고 그 밑에 fixed velocity라는 게 있죠. 그죠? 요거는 벨로시티를 100으로 그냥 딱 고정시켜 버려요. 전체를.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벨로시티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요걸 적용을 하면 100으로 전체를 다 통일을 시켜 버립니다. 이 경우는 뭐 저희가 작업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연주한 세기가 너무 일률적이지 못하고 별로 좋지 못할 때는 요렇게 아예 전체를 딱 100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이동을 하든지 해서 전체가 아주 일률적인 그런 세기로 나오기를 원할 때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delete doubles라는 게 있는데요. 요거는 뭐냐 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어떤 음표가 어떤 음표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이렇게 복사가 돼서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음표의 길이도 똑같고 시작되는 점도 똑같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는 두 개 겹쳐 있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겹쳐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죠?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굉장히 미디 이벤트가 두 번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소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요런 거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미디에서 펑션 딜리트 더블스 요렇게 해 주고 나면 이제 한 개가 됐죠. 그죠? 음표가 두 개가 더블링 돼 있을 때 이렇게 한 개를 이렇게 지워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. 그 다음에 딜리트 노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딜리트 노트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해 줘요. 그러니까 바 길이가 어... 미니멈 랭스 최소 120 그 다음에 미니멈 벨로시티 20 요렇게 충족이 되지 않는 요 범위에 충족되지 않는 노트를 음표를 지워버려라. 이러는 거죠. 좀 무시무시하지만 어... 필요에 따라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미스키가 났을 때 연주를 하다 보면은 손이 미끄러져서 다른 키가 이렇게 어...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런 경우에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살짝 눌렸을 때 어... 20에 20이 안 되는 그런 벨로시티가 있을 때 지워버려라. 요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자 요거를 20이 안 되는 벨로시티로 하나를 바꿔 볼게요. 네. 그리고 요렇게 한 다음에 딜리트 노트 한 다음에 오케이 를 하면 아 요게 체크가 되어 있구나. 20이 안 되는 벨로시티 요 조건만 선택을 해서 지워볼게요. 요렇게 하면 요거를 하나가 지워져 버렸죠? 이제 요것과 마찬가지로 길이도 어떤 특정 길이가 안 되는 그런 음표들은 지워버려라. 요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를 체크를 해서 120 길이가 안 되는 120 티크가 안 되는 그러니까 16분 음표가 체 안되는 그런 어... 길이의 음표들 자 한번 그려 볼게요. 제가 16분 음표가 체 안되는 길이로 한번 그려 볼게요. 짧게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. 자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엘로시티는 이제 그대로 내두고 길이가 120 틱이 안 되는 그런 길이의 음표를 지워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여기 없어졌습니다. 우리가 연주하다 보면은 이런 잡스러운 특 그런 음표들이 많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. 특히 피아노 연주하다 보면은 그렇죠? 네.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내가 의도치 않았다. 이런 이 정도 짧게 연주하는 그런 음표는 의도치 않았다. 그리고 이 정도 약하게 연주하는 음표는 의도치 않았다. 한꺼번에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 딜리트 컨트롤러 라는 게 있어요. 의도치 않게 컨트롤러가 입력이 됐을 때 컨트롤 명령어들이 많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겠죠. 그죠?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사실은 페달도 밟고 또 또 펜 포지션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메인 볼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페달도 이렇게 밟았다가 떴다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. 자, 이랬을 때 이런 컨트롤 명령어들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우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. 딜리트 컨트롤러 명령어를 주면 컨트롤 명령어들 노트 이벤트 그러니까 음표에 관련된 딱 이벤트들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. 다 지워버린 다 지워버린 다 지워버린 사람들을 다 지워버린 다 지워버린 예시를 찍은 및